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살표만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칭의 생성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완선 지구과학 1, 4강 지칭의 생성 순서 및 지칠 연대 측정이 되겠구요.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칭의 생성 순서도 아셔야 되는데 헷갈리기 쉽겠죠? 화살표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B쪽에 있는 것이 포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에 있는 것이 아래쪽에 화강암 쪽에 화성암 쪽에 포획되었으니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B가 먼저 생긴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화성암이 나중에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위쪽에 있는 지칭을 보시면 C에 화성암에 침식물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죠?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화성암이 C지층으로 가 있는 거겠죠? 화살표를 그리면 화성암이 먼저 생긴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C가 나중에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화살표만 그려주면 헷갈리기 쉬운 지칭의 생성 순서를 즉 포획함인지 침식되어서 퇴적된 것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구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